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청권에서 처음 선보이는 이건희 컬렉션이 연이은 사전예약 매진으로 관람인원을 증원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주말과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4회차를 추가해 관람인원을 기존 900명에서 1,100명으로 증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추가로 확보된 4회차에서 회당 50명씩 200명이 더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0일까지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의 사전예약은 대전시립미술관 홈페이지나 인터넷 사전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50점을 대여하고요. 저희가 신화가 된 화가를 해서 추가 작품을 대여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권은 이틀 만에 다 매진이 됐고 나머지 것도 5일 만에 다 매진할 정도로 인기가 좀 많습니다. 많은 관심 갖고 관람해 주시고요. 혹시 취소분이 발생되는 건 그때그때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인터넷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계속 검색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